오는 6월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의 통합신청서 제출을 앞두고 충북대학생들의 반대 움직임이 재점화됐습니다. 선호도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공모 등 각 학교가 통합교명 논의 준비를 시작하자 교명 존치를 넘어 통합 백지화를 요구한 건데요. 두 학교의 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진통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남궁형진 기자입니다. 충북대학교 학생 700여 명이 대학 본부 앞에 모였습니다. 맨 앞에는 교명 절대수호가 적힌 현수막이 펼쳐져 있고 학생들이 들고 있는 푯말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한 충북대 중앙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통합대학 교명 설문조사를 보이콧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인은 두 학교가 각 교명을 후보로 제출한 상황에서 충북대회의 이름은 무의미하다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설문에 응하는 것이 통합 찬성으로 비칠 수 있다며 통합반대가 기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총학생회 비대위에 교명유지 요구문의 총장이 서명했다며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모든 책임은 총장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속 통합반대의 목소리를 낼 거고요. 그리고 통합반대를 하지 않고 만약 학생들이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려면 그거는 대학본부와 교육부가 왜 양 대학이 통합을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반면 한국교통대는 새 교명을 염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대가 지난 3일까지 구성원을 상대로 공모전을 진행한 가운데 교통대 총학생회 역시 새로운 교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최근 SNS에 통합교명은 지역과 특성화 분야를 넘나들고 국내에 한정되지 않는 확장성 넓은 이름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대학의 정체성이 과대 대표돼선 안 된다며 기존에 쥐고 있는 것을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설문조사 거부와 통합 반대에 대해 충북대학교는 구성원들이 원하는 교명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기존 학교명 역시 의견으로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종 결정은 교육부가 한다면서 설문조사 결과와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교명선정위원회가 다수의 후보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